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요즘 성분과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뷰티, 클린뷰티 브랜드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뷰티하면 K뷰티, 클린뷰티 역시 K클린뷰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클린뷰티 브랜드가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대표 클린뷰티 브랜드들의 대표 제품들을 싹 모아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같이 구경해볼까요? 최초의 피부 방역, 런드리우 클린페이스 가글 젤투폼 클렌저입니다. 런드리우는 스킨클린, 얼스클린, 마인드클린 세 가지의 클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리얼 클린뷰티 브랜드예요. 흔히 떠올리는 심플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힙하고 개성 넘치는 이런 패키지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레트로 감성의 미국 세탁소 같은 컨셉, 너무 재밌죠? 특히 제품박스의 이 뒷면을 보면 클렌저 임상실험을 세탁 매뉴얼 이모티콘 모양으로 표기를 해뒀어요. 클린페이스 가글 젤투폼 클렌저 스트롱. 페이스 가글이라니 진짜 런드리우는 너무 신박한 것 같아요. 초미세먼지 피지 노폐물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딥 클렌징 폼 제품이에요. 유해 성분 없고 트러블 유발하는 인공색소, 인공향료가 없는 EWG 그린 등급이니까 여드름 피부도 걱정 없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말캉한 젤 타입이고요. 물을 섞어서 비벼주면 이렇게 촉촉한 수분 거품이 일어나요. 향도 굉장히 상쾌한 민트향 같은 게 나서 세안하면서 진짜 얼굴을 통째로 가글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청량하게 피부 노폐물을 닦아낼 수 있고요. 좀 더 확실하게 모공 속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박멸하고 싶다면 요거! 런드리우 포어 클리닝 브러쉬를 함께 사용해보세요. 물기 없는 브러쉬에 제품을 직접 짜서 피부를 쓱싹쓱싹 닦아주면 모공 속까지 더 꼼꼼하게 딥 클렌징을 할 수 있어요. 가벼운 베이스 메이크업과 선크림 정도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 번에 지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 모가 극세사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서 문지를 때도 자극이 없더라고요. 이 브러쉬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클렌징 폼이랑 같이 있으니까 컬러까지 너무 예쁘죠? 개운하게 피부를 가글해주는 런드리우 클린 페이스 가글 젤 투 폼 클렌저 스트롱은 런드리우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렉터파이가 극찬한 찐 클린 뷰티, 인터미션입니다. 인터미션은 환경을 생각한 투명 유리 용기, 쉽게 제거되는 라벨, FSC 종이, 쏘이 잉크를 사용하는 등 진정한 휴식을 위한 클린 앤 더마 뷰티 리추얼 브랜드입니다. 저는 요즘 플라스틱 버릴 때마다 약간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서 이 유리 용기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라벨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 제 취향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일반 화장품 회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약 회사를 기반으로 자체 연구소도 가지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 레스트업 세럼 스킨에는 인터미션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특허 성분 케모타이드라는 진정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정제수 대신 5가지 시카 성분의 워터를 배합해서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준다고 해요. 가벼운 워터 제형인데 정말 세럼을 녹여낸 것 같은 가벼운 점도감이 느껴집니다. 스킨처럼 바르지만 에센스를 같이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이라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 속보습이 채워지더라고요. 디렉터파이님이 이건 수분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딱 와 닿아요. 속건조, 겉건조도 잡아주면서 피부 장벽을 케어해주는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장벽 케어, 수분 보습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마스크 쓰는 날이 늘어나서 스킵 케어가 중요한데 레스트업 세럼 스킨 이거 하나로 스킨 케어 끝내도 되겠어요. 인터미션 공식 홈페이지와 랄라블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편안한 약산성 클렌징 워터 베리아워 센텔리온 마일드 클렌징 워터입니다. 베리아워 클린 뷰티는 유해 의심 성분을 배제한 착한 성분과 동물보호 친환경을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저자극 클렌징 제품이고요. 특히 이 클렌징 워터는 사용 후에도 피부에 산뜻한 수분감이 남는 게 포인트예요. 전성분을 보면 락토바실러스 병풀 추출 발효 여과물 이게 가장 앞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베리아워만의 특허 성분인 센텔리옴이라고 해요. 베리아워만의 특허 기술로 만들어낸 뉴 센텔라 성분인 센텔리옴이 50% 함유되어 있는 만큼 클렌징과 동시에 피부 진정 효과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는 이렇게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하고요. 너무 진한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외하고 가벼운 선크림, 가벼운 메이크업 정도는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 클렌징 워터를 이런 거품 용기에 담으면 수분 거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걸로 세안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면서 올라온 개기름이랑 이불먼지 같은 거 자극 없이 깨끗하게 씻어내기 너무너무 좋았어요. 4월 중순경에 베리아워 자사몰에서 런칭 기념 이벤트로 버블 펌프 공병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베리아워 자사몰도 꼭 방문해 보세요. 토끼를 쫓아 더 나은 꿈을 꾸겠다는 의미를 가진 브랜드 체이싱 래빗입니다. 얘네가 정말 찐인 게 택배 박스, 비닐 없이 이렇게 친환경 종이 택배로 배송이 돼요. 요즘 택배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품을 담고 있는 이 상자가 굉장히 두껍고 딱딱해서 제품은 안전하게 배송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품 용기도 폐기 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전국 제로 웨이스트 샵들과 함께 초록 뚜껑 수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진정성 있는 클린뷰티죠. 체이싱 래빗 마인드풀 버블 클렌저 이 패키지 색감이며 디자인이 꼭 동화책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 공간인 알맹 상점에서 런칭 2주 만에 완판이 될 정도로 아주 핫한 비건 클렌저인데요. 여기 비건 인증 마크 보이시죠?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약산성 제품이라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클렌저 색이 까매서 처음엔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안에 숯가루가 들어가 있대요. 숯가루가 피지랑 노폐물을 잘 흡착해주는 성분이라서 이걸로 세안하면 간단한 메이크업과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클렌저에서 달달한 향이 느껴지는데 알러젠 프리 향료라서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샴푸, 바디워시, 클렌징 폼으로 사용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일 수 있겠죠. 피부와 환경의 진심인 브랜드 체이싱래빗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제품들과 업사이클링 굿즈들도 만나보세요. 이번엔 제 동년배 친구들을 위해서 프리미엄 비건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무리 비건이라도 우리는 안티에이징 놓칠 수 없잖아요. 라프레앙 슈퍼 레스토러티브 크림입니다. 일반적인 식물 성분으로만 채운 비건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피부 자생력을 키워주고 광노화 예방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드맹그로브 켈러스 식물 세포가 주 원료인 제품입니다. 식물성 아니고 식물 세포. 식물 세포가 주 원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자생크림이라고 해서 좀 꾸덕하려나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영양감이 느껴지는 수분 젤 제형이더라고요. 정제수 대신 레드맹그로브 식물 세포를 80% 이상 담고 있어서 지친 피부를 더 건강하고 생기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데카소사이드도 그냥 마데카소사이드가 아니라 프랑스산 비건 마데카소사이드 추출해서 개발까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비건 원료라고 해요. 라프레양은 성분 하나하나가 참 고급진 느낌이에요. 요즘 피부 안정성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이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을 받는 추세인데요. 이 크림은 가장 안전하다는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pH 5.5의 약산성 비건 크림이라서 피부에 자극 없이 순하게 피부를 진정하면서 주름 개선과 탄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시면 무거운 느낌 없이 쫀쫀하게 피부에 흡수되고요. 살짝 쿨링감도 느껴져서 피부가 더 편안하게 진정되는 느낌이에요. 메이크업 전에는 소량으로 자기 전에는 좀 더 넉넉한 양으로 사용해주세요. 비건 화장품을 쓰고 싶은데 기능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 라프레양 슈퍼레스토러티브 크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세요. 요즘 선크림, 톤업 크림 정도로 가볍게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건 클렌저 소개해드릴게요. 수분만 남기고 지우다 허블룸 그린 클리어 클렌징 오일 투 폼입니다. 허블룸은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유기농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동물성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100% 비건 포뮬러를 만든다고 해요. 용기를 보면 일반 플라스틱보다 색깔이 살짝 어두운 것 같은데 환경을 위해 다시 사용된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펌프와 용기 모두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대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다시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으로 태어난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간 스프링마저도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을 사용했더라고요. 버리는 순간까지 안심할 수 있겠죠?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환경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허블룸 그린 클리어 비건 클렌징 오일 투 폼은 처음엔 이렇게 몽글한 오일 제형인데 메이크업을 지우고 물이 닿으면 폼으로 변하는 제형이에요.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피부 마찰 자극은 줄이면서 깨끗하게 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클렌징도 스킵 케어 20가지 유해 성분 없고 알러지 유발 성분도 제외했다고 하네요. 가볍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클렌징을 해볼게요. 3번 정도 펌핑한 양으로 얼굴을 따라 부드럽게 롤링한 다음 물 세안을 해주면 끝! 메이크업도 잘 지워졌고 세안 후에 많이 당기는 느낌 없이 촉촉하니 피부결도 부드러워졌어요. 요즘엔 마스크 써서 메이크업 가볍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세정, 보습, 각질 케어를 한 번에 하면서 순하게 클렌징 해보세요. 허블룸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란 식물 추출물로 고효능에 건강한 피부과학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킨MD 라보라토리스입니다. 스킨MD 라보라토리스는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기본으로 임상 연구를 통해 효능 효과가 검증된 제품을 개발하는 브랜드예요. 환경 보호를 위해 이중 용기 사용을 배제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네요. 레비톡스 펩타이드 크림은 전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 유해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클린 뷰티 제품이에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크림이 푸른빛을 띄고 있어요. 이건 색소가 아니고 이 크림 안에 펩타이드가 고함류되어 나타나는 고유의 색상이에요. 펩타이드는 우리 피부 속을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레비톡스 펩타이드 크림에는 피부 주름 개선과 피부 줄기 세포 활성화가 입증된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일명 보톡스 펩타이드와 98% 순수 분말 카퍼 트라이 펩타이드를 고농도로 담았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제주호가피 추출물 제주 배초향 추출물도 들어있네요. 초저분자, 저분자 히알루론산과 용암해수가 피부 속 수분까지 잡아주니까 주름 관리하면서 수분도 채울 수 있어요. 펩타이드 함량이 높아서 그런지 확실히 제형이 일반 영양크림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형감이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어서 마무리감도 산뜻하더라고요. 피부 무자극 임상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피부 타입 상관없이 주름 케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볼살도 처지고 이마 주름, 눈가 주름이 짙어져서 고민이신 분들 스킨MD 라보라토리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제품들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